육림고개 육림고개가 어떤 곳이죠? 여기 지금 계신 곳은 육림고개 시골 할머니들 육림말레이 이렇게 불렀는데 고개란 얘긴가봐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렀더라고 육림은 사실 여기는 옛날 시장인데 옛날에 여기가 춘천의 중심이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마트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게 됐죠 한참 번성했을 때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장 있어요 육림극장이라고 육림극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라서 육림고개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고개를 넘어가야 극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육림이라는 곳은 기업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전에 나무를 기르는 묘목을 기르는 사업을 하던 회사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시장이 거의 황폐화되고 막 이러면서 한참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다니기 꺼리는 그런 곳으로 바뀌다가 도시 재생이 들어가면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들 모이기 시작을 한 거에요 지금도 여기 어쩌다 농모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을 제철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 메밀전을 타시는 분이 있어요 강원당 메밀전병 있잖아요 메밀전병을 하시는 분이 오로지 그것만 수십 년째 하시는 분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몰챙기국스라고 있어요 몰챙기국스라고 있어요 몰챙기국스 부드러우면 먹고 한나도 못 먹어 맛있어요 가끔씩 개그름도 나오고 그래요 하하하하하 정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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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유명한 경양시 1988은 이게 아니죠 정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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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녹두산 하나 드시고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먹던 사람을 드세요. 네, 진짜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두산. 한 명 때문에 살살 먹는 거예요. 이거는 녹두산. 이거는 녹두산. 이거는 녹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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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두산 kara. 녹두산 메밀전병, 청떡이라도 하죠 이거는 그냥 녹돌 빈대떡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쌀 같죠 파란 쌀 같죠 메밀쌀이에요 메밀쌀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기계들이 잘 돼 있어서 전분으로 이렇게 받아서 팔잖아요 가루로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메밀쌀에 불려가지고 이거를 맷돌처럼 이렇게 맷돌 같은 걸로 가른 거예요 이런게 원래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거죠 느낌은 되게 옛날 그 모습이 남아있는 늑강 대리에요 간판들 느낌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성당을 와봤는데 여기 성당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가요? 중요한 곳 유명하다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춘천은 한국전쟁 당시에 굉장히 전란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에요 또한 이 중림동 성당이라고 하는 곳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전쟁통에 성당이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한쪽에서 성당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도 파괴된 부분이 보수를 계속 이뤄가면서 성당을 유지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 백년의 역사가 있는 성당 박영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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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는 성당이 너무 멋있데요. 성당인데 불구하고 무슨 관광 명소 온 듯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여기 병원이 있었어요. 성플룸바니원이라고 성당병원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했었고 병원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유치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대가 되게 높잖아요. 중림동이라고 해요. 대나무 숲이 있던 곳.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 충천의 가운데 있는 산이 봉의산이에요. 봉왕이 살고 있는 산. 그리고 여기 넘어가는 고개가 약사리 고개라고 해서 여기에 약재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저기 맞은편에 기아집 뒤에 하얀 거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저기가 약간 감시초소 같은 거 현재는 화재감시초소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기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런 기능이 많아요. 저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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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